영등포로 가라 그랬어? 영등포로 가래? 응 영등포로 로터리 신풍형 강연 왼쪽 방향이 오를 것 같아요 다른 도로로 지입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영등포도 복잡하고 그냥 가면 안될까? 그냥 쭉 가볼까? 응 가면 가는대로 또 안내가 나오니까 응 그냥 가 쭉 노량진으로 응 그게 계속 빨라 네 이제 국민건강구역 대가를 확 늘려서 모든 국민이 어떤 질병에 걸려도 영등포로 타리에서 여의도 가는 길로 해서 이렇게 길을 타라고 하는 것 같아 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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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진아, 좀 크게 안 봐서 못 들을 것 같아. 왜? 잘 들려? 네, 들려요. 됐어요. 운림이 그대로 흔한 줄은 아무런 데 지역본을 꼭지 않아, 그런 데 적응이 됐어요. 오늘의 영상은 잘 들을 때, 제가 보았을 때, 동시에 금방해 주의 동시에 구별을 주로, 저녁의 종교 경기를 제공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